안녕하세요. 오르구TV입니다. 오늘은 종목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. 1462 유동비율 166.1 3단계 기법 기간 조정 중 점수 80점 해당 종목은 괜찮은 종목입니다. 하락 시 첫 번째 연두색 선에서 추가 매수가 필요하며 이슈만 있다면 급등 가능성도 있습니다.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 투자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내일 보유하신 종목 산안가 갈 거라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